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 2021년도 3회 기사 실기시험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하고 풀어보실 문제들은 몇 문제 안 돼요. 그래서 1번부터는 저희 교감선생님이랑 같이 풀으셨을 거고 강준희 교수님이 같이 잘 풀어주셨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5번 문제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5번 문제를 좀 찾아야겠죠. 그러면 5번 문제가 어디쯤에 있을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5번 문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간전압이 200V 그리고 역률이 100% 효율이 100% 용량이 200kV에 6펄스 3상 UPS에서 전원을 공급할 때 기본파 전류하고 5고조파 전류를 계산하세요. 단 5고조파 저감계수 K5가 0.5라고 하는 수치를 줬습니다. 먼저 기본파 전류라고 하는 걸 구할 건데요. 용량이 200kV가 나왔으니까 P상분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P상은 VI예요. 근데 문제는 선간전압이 200V라고 하는 3상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루트3 VLIL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IL이라고 하는 기본파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루트3 VL분의 P상분이다라고 계산이 가능하겠죠. 루트3에다가 VL이라고 하는 선간전압 200을 쓰시고 PA가 200 곱하기 10의 3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10의 3승이 되겠네요. 577.35A라는 기본파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소문제 2번에 5고조파 전류를 계산하라고 하는데 5고조파 전류를 계산하는 거 있죠. 이건 1번이라고 하고요. 고조파 전류를 계산하는 식을 알고 계셔야죠. 고조파 차수가 N이라고 가정했을 때 차수분의 KN 곱하기 기본파 전류가 되는 겁니다. KN은 이거죠. 저감계수. 고조파 차수가 5고조파니까 5라고 쓰고 저감계수가 0.5가 나왔고요. 기본파 전류가 577.35를 대입해 주시면 그러면 57.74A라는 녀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공식만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고 쉬운 문제니까 다들 맞춰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문제는요. 11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11번. 11번은 PLC 문항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는 10번이고요. 11번 문제 여기 있습니다. 다음 PLC 레더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논리외로를 그리세요. 라고 했네요. 출력식을 P010이라고 주었습니다. 그럼 P010이라는 출력은 P000에서부터 001까지까지가 엔드니까 P000 도트 P001 이라고 쓰고요. 우아로 P010이 있네요. 플러스 P010 요거 피드백입니다. 요렇게 묶어서 다시 도트 하기를 P002의 바. P002의 바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그거랑 다시 엔드가 아니네요. 우아가 되기를. 우아. 조금 옮길까요? P003. P003하고 도트 P004가 되겠다. 이게 출력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그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리실 때 좀 나눠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제가 색깔을 요렇게 구분을 해볼 거예요. P000과 P001이 도트되어 있는 부분을 엔드 게이트로 써야 되니까 P000 입력과 P001 입력을 엔드 게이트로 묶어주죠. 거기에 P010이라고 하는 게 오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게요. 플러스 P010. 근데 이 P010이 피드백이니까 뒤에 출력에서 끌고 오잖아요. 그럼 보통 저는 요렇게 위쪽으로 빼겠죠? 그래서 하나가 요 선이 P010 선이다라고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선에다가 다시 엔드 게이트가 돼야 돼요. 엔드 게이트 P002 바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나온 선이랑 P002의 바 라고 하는 낫 게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둘을 엔드 하겠습니다. 녹색까지 만들었죠? 다시 여기에 P003이랑 P004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P003과 P004는 엔드 게이트죠. 엔드 게이트로 묶어주시고 이 두 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아 게이트가 되죠? 그럼 얘하고 지금 만들었던 걸 오아 게이트로 묶어줄게요. 그런 후에 이 녀석을 출력 누구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P010이라고 쓸 겁니다. 그럼 아까 피드백 주기로 했었던 거 있었잖아요. 빨간색.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어디가 꺾였는데요?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모양대로만 적어주시면 완벽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답 안에 있는 거나 제가 만든 거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끊어서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마지막 문항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항은 이제 시퀀스 문항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 자 여기는 아니고 여기죠. 1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작사항을 읽고 미완성 시퀀스 회로를 완성하시오. PB1을 누르면 MC1이 여자되서 M1이 회전하고 T1이 여자되어 MC1 보조 접점에 의해 GL이 점등된다. 선생님 이게 이제 저희가 좀 확인하기가 애매한 게 이 앞 페이지 거 하나랑 다음 페이지에 있는 답안을 작성하는 페이지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그래야 이걸 작성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근데 뭐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볼게요. 선생님들은 종이상으로 혹은 시험지에서 보셨을 때 어떤 동작사항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되고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걸 좀 찾아보자면 자기유지 된다라는 얘기 있고요. 또 다른 거 얘기해 봤더니 여기 있다. 플리커의 비접점은 부저를 동작시킨다. 그럼 부저 위쪽이 즉 부저 위쪽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여기가 부저다라고 하면 부저 위쪽이 플리커 비접점이어야 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모가 됐을 때 타이머2가 설정 시간 후 MC2가 소자하며 RL이 소등하면 그때 부저하고 YL은 정지해야 되는 거고 EOCR에 의해서 모든 동작은 정지하고 WL이 점등된다. 트립되면 WL이라는 걸로 확인시켜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글로 읽을 거고요. 여기에 하나씩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불편하셔도 이렇게 좀 감안하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PB1을 누르면 MC1이 여자가 된대요. 그럼 PB1을 누르면 MC1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읽어보면 MC1이 여자되어 M1이 회전 그럼 MC1이 여자됐으니까 이 MC1이 GL에서 붙어서 M1이 회전한다는 얘기까지죠. 다음에 타이머1이 여자되어 MC1 보조접점에 의하여 자 얘가 여자됐을 때 타이머1도 여자가 같이 되겠죠. 타이머1이 여자되고 MC1 보조접점에 의하여 MC1 보조접점에 의해서 GL이 점등된다고 합니다. 그럼 GL 위에는 MC1 A 접점이 있는 거고 타이머와 MC1 위에는 자기유지 MC1 접점이 있겠죠. 이렇게 그냥 맞춰낼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에서는 이때 PB1을 떼어도 자기유지가 된다. 그럼 자기유지까지 이 자기유지 만들어놓은 게 두 번째 조건에 아예 나와 있는 거죠. 세 번째 조건 넘어가겠습니다. 타이머1의 설정시간 후 MC2와 타이머2 FR이 여자된다. 타이머2의 설정시간 후라고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조건에 타이머1의 설정시간 후구나. 타이머2가 아니네요. 타이머1이 여자됐으니까 타이머1의 설정시간 후에 MC2와 타이머2가 여자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타이머1이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그럼 설정시간 후에 여기가 붙겠죠. 그럼 여긴 뭔지 모르겠지만 비접점이어야 할 거고 여긴 또 뭘 써야 되겠습니까. 자기유지 MC2를 쓰겠다. 타이머1이 설정시간이 지나서 붙고 MC2 여자 되고 타이머2가 여자 되고 플리커 여자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좀 더 읽어볼게요. 네 번째 조건입니다. MC2 접점에 의해서 RL이 점등되고 네 번째는 MC2 접점에 의해서 RL이 점등된다고 했으니까 MC2 이거 타이머1이 설정시간 됐을 때 MC2 여자 되는 거니까 다섯 번째 아 아직도 안 끝났네요. 이때 MC2에 의해서 RL이 점등되고 나면 MC1이 소자되며 GL이 소등 된대요. 그러면 MC1이 소자된다는 건 여기 나와 있죠. MC2가 여자 됐을 땐 얘가 떨어지니까 MC1이 소자가 되고 그리고 뒤에 보면 GL이 소등한대요. 그럼 GL이 소등하는 건 MC1이 소자됐으니까 열려서 소등한다. 여기까지 게임이 끝나죠. 다섯 번째 FR에 의해서 부자와 YL은 교대로 동작한다. 조금 전에 타이머1의 설정시간 후에 MC2 여자 되고 타이머2 여자 되고 FR이 여자 됐거든요. FR이 여자 됐으니까 이 녀석에 의해서 YL과 부자가 교대 점등하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때 FR의 비접점은 부자를 동작시킨다. 그러면 여기가 FR 비접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가 FR A 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에다가 FR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아니면 저처럼 양쪽에다 두 개를 쓰시던 그건 상관없습니다. 다음 조건 보겠습니다. 타이머2 설정시간 후에 MC2가 소자한다고 나와 있어요. 타이머2 설정시간 후에 타이머2 설정시간 후에 누가 소자한다고 나왔냐면 MC2. 그럼 여기 MC2라고 하는 게 타이머2 시간이 지나갔을 때 소자되라. 그럼 여기 비접점을 만약 제가 타이머2라고 준다면 타이머2의 설정시간 후에 얘가 열리니까 MC2는 소자가 되죠. 그 뒤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RL이 소등한대요. 당연하죠. MC2가 소자됐으면 열리니까 RL은 소등되는 겁니다. 자 다음 거 이때 부자와 YL은 정지한다. 왜? MC2가 소자됐다는 건 타이머2도 소자됐고 플리커도 소자됐으니까 YL과 부자도 정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EOCR에 의해서 모든 동작은 정지하고 WL이 점등한다. EOCR B접점이 위에 있으니까요. 이건 자동으로 이렇게 트립이 되면 이렇게 붙겠죠? 그러면 ML 이게 아니고 여기가 WL이네요. WL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써준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표현하자면 이 A접점이라는 부분을 표시를 해주는 게 좋죠. B접점 말고 A접점으로 하나 EOCR 거 써주고 이거 ML이 아니고 WL 화이트램프다 이렇게 써주신다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죠. 시퀀스 문제가 하나 PLC 문제가 하나 기사 단답에서 회로처럼 계산하는 오고조파와 기본파 전류 찾는 거 하나 해서 기사에는 총 3가지가 나왔는데 이 3가지는 조금 유했어요. 그러나 다른 문제들이 조금 많이 까다로웠다는 거 좀 힘드셨겠지만 지금 답 확인 한번 하시고 혹시 다음 차실을 노리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